그 다음에 이 전해랑과 관련한 내용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사고 사고 어떤 전기 사고 그런 용어를 많이 접하거든요 그런데 좀 약간 혼동스러운 용어가 뭐냐면 네 가지 단락사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락사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누전사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혼족사고 있거든요 제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단락이 무슨 말이냐 지락이 무슨 말이냐 누전이 무슨 말이냐 혼족이 무슨 말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? 이 말이라는 게 이 단락, 지락, 그 다음에 누전, 그 다음에 혼족 일반 사람들은 이것에 대답하라고 하면 구분을 정확하게 못해 그죠? 당연히 우리가 평상시대에 쓰는 용어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도대체가 이 네 가지 사고 단락사고, 그 다음에 지락사고, 그 다음에 누전사고 그 다음에 혼족사고 이게 어떻게 나눠지고 어떻게 틀려지느냐 이거지 어떻게 틀린 사고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네 가지 어떤 회로를 갖다가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단락이란 게 뭐냐면 단락이란 게 지금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어떤 우리가 전기를 갖다가 지금 연결을 했죠 그 다음에 이게 전선이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전압이 인가된 상태에서 전기가 지금 통전된 상태에서 지금 전선이 있는데 이 두 전선이 연결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죠? 이 상태면 우리가 전기가 흐르지 않겠죠 전기가 흐를 수가 없으니까 통과가 없으니까 근데 이 두 전선에서 이 전선이 실제로 이렇게 두 전선이 실제 맞닿은 상태 그죠? 이게 바로 뭐냐면 단락사고야 그러니까 단락 속의 정의는 두 전선과 두 전선이 연결된 상태 이때 사고가 뭐냐면 단락사고예요 그러면 이때 단락전류는 상당히 큰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이 단락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이런 사고는 특별하게 접하지는 않아 이 전기를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이런 사고를 경험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이런 단락사고는 경험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접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는 단락사고가 무슨 사고인지를 잘 모르는 거야 단락사고의 정의는 두 전선과 두 전선이 직접 연결된 상태 이 상태가 단락사고 그럼 반면에 두 번째 지작사고는 뭐냐 이거죠 자 똑같은 그림이야 여기 전압이 인가되어 있고 전기가 통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선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? 여기가 지면이잖아 대지, 땅이죠 자 지락사고는 단락사고가 약간 틀린 점이 뭐냐면 어느 한 전선이 땅하고 단 상태 그러면 이 상태하고 이 상태는 좀 엄연히 틀리죠 단락사고는 두 전선이 직접 연결된 상태 지락사고는 어느 한 전선과 대지가 연결된 상태 그죠? 이때 사고가 지락사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전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이 누전 사고를 많이 경험하거든요 자 누전의 정의가 뭐냐면 여기가 어떤 전개로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서 세탁기를 갖다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세탁기 겉에 케이스를 만지면 우리가 감전이 안 되죠 왜? 절연이 돼 있기 때문에 즉 세탁기에 어떤 220V를 갖다 걸더라도 그죠? 그래서 이제 이 전개로가 통할 거 아니에요 그죠? 그런데 우리가 세탁기 안에 보면 이 전동기 있거든요 그런데 겉에 이제 세탁기 위함 겉에 케이스하고 이 전개로는요 사이는 절연이 돼 있어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게끔 충분하게 절연을 하는 상태죠 그런데 이 세탁기가 처음에 우리가 사서 설치했을 때 그때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런 경험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세탁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다른 가전제품을 갖다가 어쩌고 짜릿짜릿한 느낌을 들 거예요 그죠? 그런 경험을 한 번, 두 번씩 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세탁기가 처음에 샀을 때는 이 안에 절연이 잘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사용하다 보면 이제 좀 약간 낡아지거든요 가전제품이 그러면 이 사이에 절연물이 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에 의해서 이 세탁기 겉에 껍데기 케이스 여기로 어떤 전기 통로가 이어지는 거죠 즉 중간에 절연체의 성능이 나빠지다 보니까 전기 회로하고 어떤 가전제품의 겉에 위험하고 전기가 통해버리는 거야 그죠?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사람이 접촉돼 있다 우리가 세탁기 위해서 세탁기 뚜껑을 갖다 만져버렸을 때 짜릿짜릿한 사람을 느끼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흐려서 사람 몸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버리거든요 땅으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감전이 되는 거지 자 이런 사고 전기 회로에서 어떤 다른 회로로 전기가 연결되는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누전이라는 거예요 누전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사고 종류 중에서 우리한테는 가장 위험한 건 뭐겠어요 바로 이 누전이 가장 우리한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일상상환에서 전기를 접할 수 있는 잘못하면은 사람이 이 전기에 감전돼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누전 사고가 실제로 상당히 와닿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혼적 사고라는 게 있어 혼적 사고는 뭐냐면 조금 전 세 가지 사고 종류하고는 좀 틀려요 뭐냐면 이쪽에 전기 회로가 있어요 그죠? 이쪽에 전기 회로 있고 이쪽에 또 전기 회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쪽에 회로하고 이쪽에 회로는 분명히 연결이 안 돼 있죠 즉 여기가 전연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쪽 전기 회로하고 이쪽 전기 회로하고 연결이 돼 버리는 거야 이거 갖다 말하냐면 1차측 회로하고 2차측 회로하고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얘가 바로 혼적 사고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 어떤 문제는 단락사고일 때 어떤 사고는 지락사고일 때 어떤 사고는 누전 그 다음에 어떤 사고는 혼적사고 이런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을 접할 때 그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단락사고, 지락사고, 누전, 그 다음에 혼적사고 명확하게 구분하면 훨씬 더 그런 내용을 공부하시는데 좀 혼동의 우려가 없는 거죠 자 이번 기회 통해서 이 네 가지 사고 종류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사고를 배웠는데 우리한테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겠어요 제가 바로 누전이라고 했죠 사실 단락사고나 지락사고나 혼적사고는 일반 사람들이 접하지 못하는 사고야 우리는 누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